한국국토정보공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생활백화 재량미성 인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제 이름이 좀 발음이 그랬네요 왜냐하면 오늘 또 화요일이고 이분이 또 나오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또 텔레비전에 옹기종기 모이셔서 이분 말씀을 경청하시려고 꽤 계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 건강주치의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그분 되십니다 제가 항상 늘 수식으로 말씀드리는 분인데요 옛날 왕의 어이가 있으셨던 이분 모습이 아닐까 왕뜸 한의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원영두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아주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늘 그러시지만 반갑습니다 항상 그렇죠 또 주변에 왕뜸 한의원을 출입하신 그런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거기 가길 잘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지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이고 예 실제 뭐 그건 좀 느끼시겠습니까 거기에 출입하시면 워낙 많으시겠지만 사람들이 글쎄요 뭐 제가 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늘 또 겸손하십니다 제가 이따 그건 중간중간에 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제가 오늘 또 박사님 나오신다고 해서 그때 또 준비했던 질문 대표 주제가 이 질병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기능인데 그 기능이 다시 가꾸로 지금 반대편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게 역류소 식도용을 쉽게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군요 네 그거죠 그런데 그럼 왜 올라오느냐 왜 내려가서 통과되는 기능이 무엇 때문에 가꾸로 무슨 이유로 올라오느냐 그 원인이 이제 궁금한 거죠 소화가 안 돼서 그래요 우선은 소화가 덜 돼서 가스가 발생하고 그 가스가 봤으면 가스는 가볍잖아요 이게 위로 올라와요 위장으로 위장으로 올리면 위장이 붕붕해지면서 위가 좀 팽창하잖아요 가스 때문에 그러면 위하고 식도하고를 연결하는 분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의 과약근이 팽창한 압력 때문에 그게 열려요 입구 부분이 열리면 그쪽으로 가스도 올라오지만 거기 위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따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막 쓰리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위장의 내벽을 쌓고 있는 내벽은 뮤신이라는 물질이 일단 보호를 하기 때문에 네 뮤신 예 pH 3임 정도까지도 충분히 버텨주는데 네 이 분문만 벗어나면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pH 5만 돼도 당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쏟아져 흘러오니까 쓰리고 가슴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입으로 들어오면은 입에서는 빨리 중화시켜야 되니까 침이 확 생기죠 나도 모르게 어떤 때 갑자기 침이 확 생길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네 입에 침이 하나 가득 고이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다가 목이 말려도 침을 만들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하고 그래서 소만 되새김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위급하면 되새김질 합니다 그 가슴 통증도 이 영육성 식도염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죠 영육성 식도염이 가슴 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렇습니까 가슴 통증하고 그다음에 인후의 통증 아 보통 가슴 통증하는 사람들이 다른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도 그걸 번역을 핫번이라고 해놔서 사실 핫번이 심장의 문제가 아니고 위장의 문제예요 핫번 자체가요 그러니까 핫 근처에서 아프니까 그래서 핫번이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타는 처럼 쫙 결하는 통증이 나타나니까 핫번이라고 그랬을 뿐이죠 그런데 실제 보면은 식도염증이 메인 하나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문제가 또 근본적으로 생기냐 하면 우리가 몸이 식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장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럼 위장의 체온은 왜 떨어지느냐 아 하고 자기 때문이에요 늘 말씀하시는 입 벌리고 주무시는 입을 벌리고 밤새 자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위장의 온도가 한 1도쯤 내려가요 1도만 만약에 내려가면은 위장의 소화를 돕는 췌장이나 그 다음에 이 간에서 나오는 다음 집의 기능이 딱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런 효소의 효능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나와야 될 양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4시간이면은 입에서 들어온 음식물을 위장에서 완벽하게 진죽을 만들어서 소장 보내야 되는데 이게 4시간 동안 작업을 해도 진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 입장에서는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산을 잔뜩 집어넣어요 어떻게 빨리 소화시켜보려고 그러니까 과산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오바되는군요 산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대로 소화가 덜 된 게 내려가면은 소장 속에 있는 미생물 속에는 우리 몸을 돕는 미생물하고 우리를 돕지 않는 미생물이 생존하는데 우리를 돕는 미생물이 100% 진죽이 돼서 내려오면 다귀들이 다 분해해서 전신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게 좀 덜 소화가 된 게 내려오니까 분해하기가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를 남겨요 그럼 나쁜 미생물이 붙어서 그냥 얘들을 부패를 시키는 거예요 가스가 생기고 가스가 생기니까 피가 탁해지죠 그러니까 완전 분해해서 내려오면 좋은 애들이 붙어서 그냥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안 되니까 나쁜 애들이 붙어서 나쁜 결과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가 생기니까 피가 탁해지고 그래서 이제 피가 탁해진 피를 간 물맥을 통해서 청소를 하거든요 피도 탁해집니까? 가스가 생기니까 피가 탁해지죠 독해지니까 그러면 간 물맥에서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힘들어지면 문을 닫아버래요 그러면 이제 소장이나 대장에서 한 번 쓴 정맥혈을 정화할 수 없는 방법이 안 생겨요 그냥 바로 혈액 속으로 쏟아놓거든요 그럼 혈액 자체가 우선 끈적해지고 탁해지죠 그리고 가스는 가벼우니까 혈액 속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올라와 위장을 쭉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이가 방방해지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몸을 차게 했기 때문이다 밤새 입을 버리시고 주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을 왜 벌리느냐 하는 얘기는 상당히 길어지는데요 우리 몸은 음의 기운으로 살아가요 양이 아니고 양이 아니라 음의 기운으로 살아가는데 이 위에 입술은 양이 지배하고 아래 입술은 음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양의 기운은 주로 전자파라든지 화공약품의 유해파라든지 석유화학 제품의 유해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의 기운으로 작용하고 음의 기운이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많은 스마트폰하고 컴퓨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뺏깁니까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그건 어른뿐이 아니라 어린애들도 두 살만 돼도 한 살만 돼도 그림이 왔다갔다 해야지만 그거 보느라고 가만히 있고 난리를 부리니까 어떻게 되죠 그놈들이 저녁에 잘 때 음의 기운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양의 기운 들어와서 잘 때 어릴 때부터 입을 벌리고 자요 그러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어떤 건강 상태가 걔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참 걱정스럽다 그럼 여기서 깜짝 질문 만약에 컴퓨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물론 모니터는 끄겠지만 컴퓨터 옆에다가 침대에서 하다가 애들이 이제 잘나고 침대에 노트북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컴퓨터를 켠 상태에서 만약에 잠들었다 이거 몸에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전자파가 나옵니다 일단은 전자가 파가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 빼놓고 잘 때는 그러고 이제 바로 이런 나무 한 그릇을 그루로 갖다 딱 방에다 놔두면은 그럼 이 잎사귀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산소가 나오잖아요 음의 기운이 근데 음의 기운의 대표적인 거는 나무, 물, 흙, 돌 하나님의 원 자연 자연이네요 천연의 물질에서 나오고 우리가 옷을 입어도 면 제품을 입잖아요 가죽 제품, 울 제품 이게 최상의 재질이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음과 양의 조화가 맞을 때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음과 양의 조화가 깨지면 맨 먼저 입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항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 근데 항문이 열리면은 기저귀를 차야죠 네 저한테 오시는 노인분들 기저귀 다 차고 오십니다 근데 한참 치료받다 보면 기저귀 다 빼요 아 박사님 만나기 전에는 원장님 만나기 전에는 차고 오신 분들이 네 만나뵙고 치료받고 나서는 그게 벌려진다는 얘기가 아웃오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건 자율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역류성 식도염이 지금 발생했다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대안이 없다고 일단 판단을 해요 네 그럼 약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보통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전문적인 단어 말고 예를 들어 뭐 위염 장염 단어도 많이 쓰는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같은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겁니까 일단은 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 위장 자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 쪽에서 볼 때는 어 세균이 많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위장 쪽에다가 많은 과리꾸라고 세균을 잡아먹는 놈을 만들어요 네 그 놈이 하루 이틀 못살고 죽는데 늦으면 3일 살아요 걔가 3일 동안 살고는 죽는단 말이에요 네 죽을 때 핵이 있으니까 핵이 파괴되면서 옆에 있는 세포를 파괴시켜요 그게 위험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과 위험이 같은 선상의 의미라고 같은 거에요 장용도 마찬가지구요 장용도 마찬가지죠 아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활성산소가 그러니까 그 과리꾸도 파괴되면서 그 핵이 핵이 파괴되면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생산이 되거든요 네 네 네 세포를 파괴 시킬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세포가 파괴되면 장액이 나와서 막아보려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씨리고 아퍼진단 말이에요 통증이 나타나요 이걸 계속 방치하면 나중에 영양 흡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제 재생하다 보면 영양이 흡수한다니까 그러니까 허약해지죠 허약해지니까 빈혈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빈혈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게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그게 돌연변이 세포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암이 되죠 변하는군요 변하는 게 아니라 가는 과정이 그렇죠 그러면 이런 원인 아까 지금 계속 원장님께서 원인에 관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스트레스도 그 영양의 주된 원인일 수도 됩니까 그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스스로 인체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위장 자체가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과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는 자율신경에서는 아우 세균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과립구를 만들어서 과립구가 나중에 죽을 때 옆에는 세포를 활성산소를 파괴 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대충 전반적인 원인에 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역류성 식도 해놓으면 참 어렵다고 보는데 치료가 네 네 근데 제가 만드는 참 이 약이 이 막시원 네 뿌리는뜸 이거는 이제 먹는뜸 원의 종류가 그렇죠 근데 산이 넘어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가슴이 아아 쓰리고 아파 가슴에다 그냥 뿌린단 말이에요 이불위에다가 그냥 네 그러면 우선 가라앉아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목이 올라와가지고 목이 여러 가지 나쁜 증상이 나타나면서 침이 보이고 할 때 뿌려놓은 거예요 그럼 바로 가라앉아요 그럼 바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가슴에 뿌린다는 거는 피부를 통해서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농축을 했기 때문에 미네랄 덩어리에요 그러니까 미네랄 필요한 미네랄이 피부에 닿으니까 내부에서 흡수를 하죠 이 자체가 또 침투력도 쎕니까? 그렇죠 침투력도 침투력 이지만 통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보내달라고 한 신호에요 필요한 물질을 보내라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 닿으면 쫙 이걸 이제 뿌려서 들어가는 건데 좀 더 빨리 효과를 보려면 먹는 거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걸 이걸 만드는 거고요 우선 뿌리는 거로는 거기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도 않은데 우선 당장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 그러면 먹을 때 아플 때만 해가지고 증세가 없어지면 그건 영원히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런 질문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쑥이 가지고 있는 척추성이라고 하는 거는 새살을 나오게 해요 새살을 나오게 하고 뭔가 소생하고 생성하게 만드는 힘이죠 새살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묵은 세포를 퇴출을 시킨다는 거죠 우리 인간한테는 두 가지의 상반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BCL2라고 해가지고 손상된 세포를 다시 살리기에는 복구 유전자가 있고요 하나는 적당한 기간까지 살았을 때 퇴출 명령을 내리면 자살을 시키는 CD95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이 두 프로그램이 아주 잘 교묘하게 지금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우리 몸의 세포 1조 개를 CD95가 죽이고 BCL2가 1조 개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때에 죽어야 되는 세포를 혹시 살려내면은 정보가 하나둘 빠지잖아요 그렇겠죠 그게 암세포로 발전하는 거예요 돌염변이가 또 될 수 있고 네 참 인체에 이거는 참 심리 오묘합니다 오묘하죠 네 오묘하죠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음식물이 결국은 항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관리를 잘못하면 구강염 생겨 인우염 생겨 위염 생겨 그 다음에 장염 생겨 소장에는 크로스병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장으로 넘어가서 용종 폴리머에다가 좀 더 지나가면 지질치료 모든 게 다 입으로 부렸던 거예요 맹장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맹장염도 좋죠 지금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걸 막 씹어 먹으면 비수술법 맹장 맹장 얘기 작가도 했어요 네 맹장염 우리가 보통 맹장염도 많이 걸린 분 계시잖아요 주변에 네 아까 항문하고 착각을 했는데 맹장염 맹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그게 이렇게 막혔어요 뒤가 네 뭐라 그래요 어떤 호수인데 뒤를 막아놓은 거 같잖아요 근데 왜 막혔냐 그게 맹혔기 때문에 맹장이에요 그게 맹장이라는 의미가 맹혔다는 의미입니다 맹힌 장기다 왜 그걸 막아놨느냐 새장 흘러가지 않게 그게 우리 몸에 만약에 어떤 음식물을 상행을 먹으면 세균이 들어옵니다 음식보다 뭐 네 그 세균이 들어오면 그 세균은 안에 내부에서 우리 몸을 위해서 도와주고 살아가는 미생물하고 싸우면서 도저히 안에 있는 애들은 방해낼 수가 없어요 얘들은 야생인데 여기 온실에 살던 놈들이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는 설사를 시켜서 떠내려보내는 거예요 아 쟤들이 장에 딱 달라붙고 장벽에 그러고 거기 안 달라붙은 놈들은 맹장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그 세균 중에도 우리 몸집에 사는 놈들도 뭐 이제 길급이 있어가지고 좀 높은 놈들만 들어오겠지 맹장으로 맹장에 지금 기구하고 있는 균들은 아마 원래는 거기 균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유사시에 피난가는 피난초다 이런 얘기에요 아 맹장 쪽이 네 그런데 거기에는 평소에는 이제 이 미생물들이 우리가 장섬유를 먹어라 막 그러잖아요 네 그 셀룰로즈를 이 세균들이 분해를 안 해 음 그거를 떠내려갈 때 전부 맹장이 걷어서 간직을 해놔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세균들이 도망갔을 때 섭사시키고 도망갔을 때 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땐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먹어 그럼 먹고 나면 젖산을 싸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젖산으로 좋은 미생물하고 나쁜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고 나쁜 걸 공격을 해서 힘을 못쓰게 하는 그러니까 맹장이 하는 역할에 사실 사실 중요한 일을 많이 하네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맹장염은 왜 생기냐 그 미생물 중에서 나쁜 게 성해졌을 때 자기 적이 누구야 맹장이잖아요 맹장 공격하는 거예요 또 주변에 맹장염 갖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뭐 이 방송 드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또 고민하시는 분 중에 뭐냐면 만성설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만성설사는 사실은 그게 세균성하고 이제 많이 봐야 돼요 세균성으로 그러니까 물론 물론 근본적으로 차가워져서 생기는 거지만 차가워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균들이 들어와서 기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원성 세균 우리 몸을 도와주는 세균이 아니고 병원성 세균이 들어와서 생존하게 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그걸 밖으로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설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사를 유독 자주 하시는 분들은 내가 혹시 요즘에 뭐 한국 남성 중에서 암 발생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직장암 대장암에 혹시 걸려서 나오지 않느냐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게 꽤 있어요 왜냐하면 만성설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 보면 그런 건 아니죠 근데 55년 10년 20년 만성설사한 사람이 이걸로 뚝 뚝 끊는 거예요 네 선생님 이거는 제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격장 속에도 아주 그냥 신주 모시듯이 모시는 할머니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그 수십 년 수년간의 만성설사 때문에 정말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겪은 분들이 요거로 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5년 10년 20년 설사를 했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운이라는 기운은 다 빠져나가는 거죠 설사는 그냥 물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같이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사하고 나면 힘을 못 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식도염 영육성 위염 장염 비슷한 개념이고 그다음에 맹장염 또 지금까지 만성설사까지 모든 원인에 관해서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치료 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제발 주무실 때 윗 좀 벌리고 주무시지 말라 그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기온을 드시고 주무시면은 일단은 속이 편안해지니까 소화력이 높아지니까 이제 좀 체온이 회복이 되죠 네 보통 우리 식당에서 물을 물 어떤 걸 드릴까 할 때 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은 찬물 아이스 워러를 많이 드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선조들의 이열치열을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왜 이열치열입니까 절대 차가운 게 병을 일으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현대 과학에서 차가운 게 병의 원인이라는 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네 만약에 현대 과학에서 냉증을 없애고 체온을 올리는 쪽에 신경을 썼다면은 지금보다 치료 효과가 아마 거의 몇 배에 올라갈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옛날에 옛날 의학 우리 한방의학에 관한 얘기했던 부분들은 정말 다 근거 있는 말씀이 아 그럼요 일단은 일단 모든 게 경험에 의해서 나온 얘기니까 빈틈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옛날에 우리 선인들이 갖고 있던 그 한방의학에 대한 지혜를 지금 우리 원영도 박사님께서는 고스란히 계승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치료법은 원영도 박사님의 가장 유명한 치료법 왕뜸 사초조절법 이거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우리 시간이 좀 남았는데 왕뜸 사초조절법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초조절이라고 그러면은 두부를 제가 원초라고 집주했고요 그다음에 사초 그러니까 초라는 거는 어떤 분리 나뉘 부위에요 여기 이제 횡경막 위에는 상초 횡경막에서 배꼽까지를 중초 배꼽에서 배꼽 아래를 하초로 그러는데 보통 3초네요 그러면 원래 어른들은 3초만 옛날에 주장을 했죠 3초를 다 다스리면 우리 몸은 건강해진다 이렇게 이제 아 4초에 대한 이런 얘기는 우리 박사님 쪽에서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3초 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요즘 한국사람 성질이 급해서 늦다고 그래 그래서 머리에다가 한번 뜨물 뜨봤으면 오!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하나의 초로 보는데 뭐라고 이름을 찍거냐 쭉 생각하다가 제 성이 원가 아닙니까 원초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초가 되더라고요 원초 상초 중초 하초 이 네 군데를 제대로 뜨물 뜨면 전체적인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이 동시에 활성이 돼요 그리고 정서가 안정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정서가 안정됐다는 거는 부교감신경이 활성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부교감신경이 활성되면 우리 몸이 금세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밑에서 아까 3등분 했던 부분들에 실제 직접 뜸 뜨시는 그 기구가 바로 이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위에 머리에 관한 원초에 해당된 것을 또 나름대로 개발하시고 원초를 뜸 뜨는 방법이죠 그렇죠 원초는 이렇게 해서 뜸을 뜨고 앉았으면 아주 훌륭한 뜸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뜸이 되는 거예요 돌아다녀도 되고 조선시대에 혹시 이런 뜸 방법이 없었겠죠 없었죠 옛날에 없었죠 이거는 우리 원영도 박사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러면 숙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보통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네 무거운 연기가 있어서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앉아서 피부에 닿기만 하면 피부는 그 속에 들어있는 내한테 필요한 물질을 싹 흡수합니다 네 피부가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 물질이 필요했었는데 들어오니까 일단 숙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밥 먹으면 배불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졸립죠 네 그러니까 잘 자는 거예요 아 그거 필요한 게 다 복구 필요한 게 다 들어왔으니까 필요없어 그럼 자야지 뭐 어떨 거예요 네 그냥 자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이따 자료화면에도 다 나와 계시지만 네 이게 집심 모자라 그러나요 밀집 밀집 모자 여기 보면은 자료화면에도 자세히 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망처럼 생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 신기한데 이런 식으로 쑥을 올려놓는 거 쑥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엘리베이터 계단식처럼 이렇게 쑥 내려가서 타는 연기가 이 밑으로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아마 치료효과를 가장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참 아이디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신체 부위에다가 직접 하시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뿌리는 뜸과 먹는 뜸이 바로 막시원 그리고 원기원으로 따로 또 개발하신 거 그러니까 뜸을 뜨는 것이 최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뿌리는 뜸이든지 먹는 뜸은 이제 자손책이다 이거죠 뜸은 뭐 365일 계속 박사님 만나뵈기가 좀 그러니까 뜸을 뜨러 가시는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이거를 집에다가 그냥 일종의 우리가 상비약처럼 가방에다 누구다니고 하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뜸 뜨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용도로 개발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한 개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나죠 하나인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고 자기가 시간이 충분하고 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시간이 좀 뜸치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집에서 한 한 시간 많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을 내기도 참 그렇고 할 때 그럼 집에서 이제 이런 언제든지 휴대해가지고 여행하면서 쓸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청자 여러분 항상 원영도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아마 늘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질병도 원 박사님의 방법론을 딱 대는 순간에 해결 끝 네 바로 이제 그 중심 안에는 우리 원영도 박사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치료법 왕뜸 한의원의 어떤 치료법 뜸이라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그 끝으로 보험에 관한 얘기 질문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HMO가 됩니다 네 HMO가 아니면 그 제가 서울메디칼그룹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네 서울메디칼그룹은 되고 어떤 데는 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네 그거 신청 좀 받아달라고 해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어떤 뭐 거기는 뭐 우리 소비자가 지금 환자가 여러 번 부탁을 했고 지휘 쪽에서도 부탁했는데 뭐 전화해라 뭐하라 뭐 안 해줘요 아무튼 지금 메디칼이나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메디카그룹에 소속 HMO가 가입해야 돼 HMO 쪽 가입되는 분들은 네 주치의가 리퍼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주치의가 리퍼를 해주면 그만큼 치료가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한 그 우리 어 옛날 선인의 지혜를 또 한 군데가 부에나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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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곳에서 박사님을 뵐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건강 정보 유익한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머리 안 나는 거 네 네 그거죠 좀 그거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 네 좀 설명해 주시고 불면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영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